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 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미디어 강의를 하는 한예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있는 대중문화 현상과 그리고 또 미디어를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디어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기독교인으로서 지혜롭게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먹방인데요. 이 먹방 하면 좀 정서적 허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방, 정서적 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뭐 한식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양식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뭐 일식이나 중식이나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보면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 라고 했을 때 싫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맛집을 좀 찾아가거나 아니면 맛있게 음식을 요리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 이런 것은 인생의 아주 큰 즐거움 중에 하나죠. 근데 요즘은 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뿐 아니라요. 이 누군가가 음식을 먹는 거를 이렇게 쳐다보는 사회 현상이 굉장히 증가한 것 같아요. 누가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있으면 뭐 우리도 좀 침도 고이고요.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TV를 보면 이 연예인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참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는 거를 보여주는 방송을요. 이 전문적인 미디어용으로 먹방이라고 합니다. 이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이 먹방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처음 시작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정식 단어로 인정이 되면서 해외 사전에까지 등재가 됐어요. 근데 이 먹방이라고 하는 게 해외 사전에 어떻게 등재가 됐냐면 그냥 M-U-K-B-A-N-G 그러니까 불려지는 그대로 먹방이라는 단어가 등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자, 햄버거 이런 단어들을 한글말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외래어로 쓰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이 먹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대로 이 먹는 방송을 칭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먹방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이 돼서 널리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아주 글로벌한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한류, K-Wave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탄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음식과 관련한 요리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우리가 그 음식을 소재로 한 방송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0년대에 이미 요리 전문가가 조리법을 알려주는 이런 토크 형식의 교양 프로그램들이 편성되었고요. 굉장히 많이 성행되어 오던 양식입니다. 그때는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주부님들도 한 번씩은 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즐겨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먹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요리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음식을 먹는 그 모습, 그 자체를 굉장히 중심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음식 자체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면서 시각적으로 시청자를 굉장히 자극시키게 되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음식 제조법을 알려주는 정보 차원의 영상이 아니라 단순하게 시각적 자극을 아주 주는 이런 식사 장면을 제공하는 영상이 바로 먹방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 먹방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좀 궁금하시죠? 지금은 공중파 정규 방송에서도 아주 많이 볼 수 있지만 원래는 인터넷 방송 양방향 플랫폼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TV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고 해요. 이 아프리카 TV의 특징은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시청자가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그거를 이제 보는 시청자는 동시에 화면도 보고 채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이제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앞에 지금 피자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치킨도 있는데 제가 이 중에 뭘 먼저 먹어볼까요? 하고 제가 물으면 이걸 보는 시청자가 채팅으로 피자를 먹어보세요. 아니면 치킨 닭다리를 먹어보세요.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걸 바로 듣고 바로 아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하고서는 얘기하면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소통형 방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먹방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에 아프리카 TV에서 처음에 이제 이 먹방이 시작됐을 때 기본적으로 이 방송은 유명한 연예인이 시작한 게 아니라요. 일반인이 이제 개인 방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 형식 자체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러면서 너도 나도 다 이제 개인 방송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이제 먹방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음식을 먹었어요. 그냥 뭐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다들 이제 먹방을 하니까 내가 웬만한 걸 먹어서는 주목을 끌기가 조금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끌려고 뭐 한 번에 삼겹살 10인분을 먹기 뭐 이런 게 이제 과식 먹방이죠. 아니면 아주 매운 캡사이신 떡볶이 먹기 소위 말해서 이제 엽기 먹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그 먹방의 종류가 점점 이제 늘어났어요. 대중적으로 이렇게 먹방이 크게 인기를 얻게 되니까 이제는 정규 방송에서도 이 먹방의 방송 형식을 차용하는 상황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먹방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일까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연구자들도 좀 궁금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이제 해석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사회적 현상의 그 아주 큰 원인으로 1인 가구 증가를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아무래도 밥도 혼자 먹게 되죠. 그래서 뭔가 좀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어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먹방을 딱 틀어놓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혼자 먹지만 앞에 누가 있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학자들이 꼽는 그 먹방의 증가 원인은 루키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루키즘 현상은 바로 외모 지상주의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외모 지상주의가 점점 성행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먹방 현상을 촉진시킨다라고 보는 건데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날씬하고 마른 몸을 유지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나는 속 시원하게 먹지를 못해요. 근데 사실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먹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대리적으로 폭식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 못 먹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먹방에 대해서 경제 잡지 더 이코노미스트는 2015년에 이 먹방을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먹방은요. 불황의 반증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불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다. 뭐 국가적으로 불황이다. 이러면 이 모든 국민들이 스트레스에 잠대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엄청 매운 게 땡기거나 혹은 아주 달달한 게 땡기거나 어쨌든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뭔가 확 많이 먹고 싶어지는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좀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종종 봤어요.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막 화가 나거나 이럴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콜릿을 팍 사가지고 계속 먹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매운 불닭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막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퇴행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기들이 아주 어릴 때 입에 공갈 젖꼭지를 딱 물고 있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물라고 해도 안 물죠. 하지만 어떤 시기에는 계속해서 그 공갈 젖꼭지에 집착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인간의 발달 과정 중에서 아주 초기 단계인 구강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심리학에서는 구강 발달기의 아기가 뭔가를 빨거나 씹거나 깨무는 이런 행동은 기본적으로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아주 주요한 원천이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입주의, 구강주의가 자극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에너지가 막 방출이 되면서 긴장이 해소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 구강기로의 심리적 퇴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입에다 자꾸 뭘 넣고 싶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긴장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폭식을 하거나 혹은 섭식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기본적으로 좀 심리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이런 폭식의 원인인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해소하려면 폭식하는 증상이 조금 이게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또 다이어트도 되는 사례도 주변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와 그리고 스트레스와 같은 이런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이 바로 일시적으로 심리적 퇴행을 불러오고 이러다 보니 계속해서 무언가를 먹고 싶어하는 현상을 유도한다라는 거죠. 경기가 나쁘다, 불황이 왔다 이런 것은 제가 아까 전 국민이 잠재적으로 스트레스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방송을 보는 것으로 좀 일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어떤 잠재적인 욕구가 숨어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먹방이 증가한다라는 것은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또 외모 지상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것. 경기 불황. 이런 다양한 사회 현상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정서적 외로움이나 심미적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좀 해소하려고 발생하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 바로 먹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먹는 거를 보는 걸로 사실 이 나의 마음의 문제 정서적 허기나 심미적 공허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채워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그래서 빠져들어서 아주 재미있게 보지만 채널을 딱 끄고 나면 오히려 배가 좀 더 고파서 좀 출출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와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 맛있는 거 먹었는데 아 근데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였지? 아 오늘 식탁의 반찬은 도대체 이게 뭐야? 좀 상대적으로요. 아 좀 초라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이 좀 공허함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목방을 보는 게 뭐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일시적인 기분 전환에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먹방을 통해서 뭐 소소한 행복감 혹은 사회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받는 위로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요. 심리적인 퇴행을 불러일으키는 퇴행적인 위로다라고 연구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는 먹방을 시청한다고 아마 채워질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은 남편을 다섯 명이나 만났던 여인인데 무슨 이유에선지 지금은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이 마음에 뭔가가 좀 채워지지 않는 삶이 좀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은 아마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삶이 좀 공허하다는 점이 좀 비슷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그 우물가 여인이 꼭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마른니 먼누하고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마른니 먼누는 굉장히 아름다운 배우였죠. 모두가 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매물을 가지고 있고 재산도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 결국 서른여섯 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마른니 먼누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여성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고 젊고 아름답고 돈이 아주 많아요. 나는 하루에 수백 통의 펜레터를 받습니다.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지요. 나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공허하고 이렇게 불행합니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네. 아마 마른니 먼누는요. 여자로서 아주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건강한 신체. 사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배우잖아요. 돈도 많고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공허함, 허기 이런 게 좀 채워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성경 속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뭔가 좀 텅 비고 공허한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생수를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에 마실 물을 비유로 해서 사람이 먹는 물은 먹으면 또다시 갈증이 일어나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수처럼 먹은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어떤 정서적인 허기 혹은 심리적인 공허함은 왜 우리가 이 퍼즐 모양이 안 맞는 걸 억지로 넣으면 제 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공허함의 이런 부분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퍼즐이 아니면 절대로 딱 맞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도 않고요. 또 이 마음의 갈급함이나 허기심은 우리의 생명이오 빛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분명하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TV를 재미있게 보고 또 연예인들의 먹방을 즐기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종류의 먹방이 많은 것일까? 이런 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현재의 사회는요. 무한 경쟁 사회죠. 정말 다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불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저성장 시대라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면서 많은 분들이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요. 아마 이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이 마음이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굉장히 텅 빈 마음을 좀 어떻게 채워야 할까 고민하는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부정적 정서를 좀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대중문화는 먹방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먹방을 좀 보면서 마음에 좀 위로를 받아라.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냥 먹방을 보면서 먹방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좀 갈급한 굉장히 텅 빈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먹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인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맛있게 먹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배가 고프면요. 그걸 금방 알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새끼, 밥도 다 먹고요. 또 출출하면 간식도 먹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모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이 지금 배가 고프다고 신호를 주는데 이거를 못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는 밥을 좀 안 주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 영혼이 진짜 배가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잘못 주는 것 같아요. 계속 다른 걸 먹다 보면 이게 진짜가 아니니까 마음이 계속 공허하고 허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방을 보든지 혹은 다른 걸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달래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건 우리 영혼에 진짜 채워지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공허함이 아무리 그런 걸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육체는 눈으로 바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지 아니면 뭐가 부족한지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면 병원도 바로 가죠. 혈액이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많네요. 이렇게 확인도 됩니다. 그런데 영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게 몰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거나 혹은 뭔가 잘 먹어야 되는 걸 못 먹고 다른 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불량식품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영혼이 좀 병원에 가야 되는 좀 그런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게 좋은 음식을 매일 잘 공급을 해줘야 되듯이 우리 영혼의 나에게도 매일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해줘야 되죠. 우리가 영혼도 육체도 다 나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양식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밥을 먹듯이 큐티를 하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큐티를 quiet time이라고 하죠. 이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기를 원하는지를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20분 정도라도 가지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제가 큐티를 아침에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와 하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에 이 마음의 상태가 아주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때 큐티를 안 한 날은요. 그 상황을 제가 조금 더 예민하게 혹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온전히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먹고 온 날, 즉 큐티를 한 날이죠. 그런 날은요. 제가 말씀으로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다 이렇게 튕겨내더라고요. 즉 어떤 상황에 제가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영혼의 양식을 주는 좋은 방법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을 큐티로 시작하고요. 또 저녁에는 자기 전에 항상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겪은 이 모든 하루의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부정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로 해석하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가 대살로니카 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쁜 일만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한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좀 기쁘게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상황이 좀 부정적일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의 힘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기고 또 우리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것도 다 이기고요. 항상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구TV를 보면요. 영혼의 양식을 치워주는 굉장히 좋은 기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궁. 잘 아시죠? 사실 이 프로그램이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시청하면서 특별히 또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듣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데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먹방을 얘기했으니까 먹는 걸로 한번 비유를 해본다면 나를 위한 기도가 내 영혼을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딱 먹는 이런 거라면 이 중보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라는 건요. 마치 이 곱빼기를 먹는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늘 먹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먹방이 많아지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영적인 허기현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살찌면 이 정서적인 허기, 심리적인 공허함, 이런 다양한 문제가 아마 사라질 거예요. 우리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영혼도 살찌고 또 육체도 건강한 복된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